안녕하세요 오타코 연구소의 형모수입니다 자 오늘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작업은 너무 큰 사시미 너무 큰 사시미 그리고 있어요 이거 이쁘게 그려서 여러분 판매할 거에요 집에 노무프니 있으면 이거 진짜 와 인테리어 속도로 대박이다 굳은 의지 정치적인 굳은 의지 의지 우리 귀여운 노무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귀여운 노무쿤을 잊으면 안 돼요 네 멤버 노무쿤 잊지 않을게 네 멤버 노무쿤을 잊으면 안 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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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든지 작품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잘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 작품 참 기대되는데요 아 이거 진짜 이거 패션 작품이 될 거 같아요 딱 집에다 걸어놓으면은 아 아 와 귀 음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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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딱이다 딱 좋아 자 오늘 여까지 오늘 여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